오늘 일정을 하기 전에 점심이나 좀 먹고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시간이 남아서 약간 주변을 좀 탐방해보기로 했습니다 귤나무가 있네 아직 귤이 초록색이에요 청귤? 그런건가? 여기도 귤이 있네 귤 사모가 되게 이쁘게 생겼네 썰어졌네 와 무기잠거에요 짬뽕이 진짜 흰티네 고기잠거에요 고기잠거에요 와 덤덮이네요 오우 떡볶아도 오우 덤덮이네 오우 덤덮이네 오우 노선이 네이버 지도 있는 거랑 좀 다르네. 저 멀리 바다 보인다. 여기가 진짜 남쪽 섬이긴 하구나. 바다가 제대로 보이는데 오늘은 이제 여행 첫날이니까 바다가 보이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음악 작업해야 될 걸 좀 하고 오늘 최대한 많이 해놔야 다른 날들은 좀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와 귤 맛. 와 또 와. 빛이랑 이제 바다다. 여기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. 여기가 대포포구일 것 같아요. 일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짐을 좀 덜고 놀겠습니다. 성격상. 항상 그래야 되더라구요. 와 어이가 없네. 여기가 본관이 아닌가 보구나. 누가 이렇게 바닷가에다가 장난질을 해 놓으셨어. 이거다. 미쳤다 미쳤어. 내가 원하던 그 사람들 꽤 많네. 그냥 아빠다까지 따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. 그냥 여기가 아빠답니다. 대박이다. 주식이네. 그러면 일단 커피를 사왔고 고원님. 감사합니다. 고원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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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탄치아. 아 이거 엄청 크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가 바다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학교에서 MT 갔을 때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거의 3년 만에 처음 보는 거거든요? 3년 넘었지 3년 넘었겠구나 그때 랩터 선셋이라는 노래를 한창 다듬고 있었는데 그때 막 멍 때리면서 가사 쓰고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일로써 해야되는 스케치는 그렇게 제대로 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그냥 복 스케치 자체는 한 3, 4복 한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바다바람이 상당히 끈적끈적하고 확실히 그래서 머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렇게 나와보니까 짐을 어떻게 싸야 될지 알겠어요 너무 필요 없는 짐을 조금 많이 들고 왔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내일은 또 어떤 카펄에 갈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으로 짐을 싸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서 이 시각 세계에서 이 시각 세계가 한국으로도 옮기고 잠시 세계에서는 세계에서 세계에 대한 여행의 시각 세계에 대한 여행이 인생의 시각 세계에 대한 여행을 지키는 것 같아요 한번 더 열심히 해보셔야 해요 오늘의 시각 세계에서 세계에 대한 여행을 지키는 것 같아요 이리와 함께, 이 시각 세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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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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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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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